영등포구 보건소가 임산부 비만 교실을 운영합니다. 지역 내 안정기부터 40주의 임산부가 대상이며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운동 가능 여부를 진단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. 영양사, 간호사, 필라테스 전문 강사와 함께 보건소 내 대사증후군 측정, 비대면 식단 및 건강관리, 대면 필라테스 운동 등을 함께합니다. 최대 18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이달 30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